Q. 아시안컵을 위해서 어떤 선수들을 뺏겨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? Q. 일단 어제 전반전 10명 후반전 10명 다 교체했는 이유는 우리가 1월 1일 날 온 선수도 있고 27일 날 온 선수도 있고 온 날짜들이 다 다르고 또 미리 20일 날 왔는 선수들은 또 와서 어제 그 전날까지 체력 훈련을 계속했고 Q. 사실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스코어나 경기 내용에 본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어느 정도 몸 상태 그리고 부상 선수와 지금 몸이 좋은 선수들 모든 선수들 몸 컨디션 점검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다 경기장에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경기를 뺀 거라고. Q. 어제 경기에 있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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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1일 1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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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일간 그 말에 그리고 어떤 것만 言씀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스크린 그리고 이습 수준 개선 아라 타 투 이 다음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